자세가 험하네. 자세가 험하네. 저는 자유입니다. 마음이 예쁘면 오늘도 예쁘죠. 오라오빠오라. 너무 좋다. 여기가 티비산잖아. 티비산에서 내려오는 정피아. 딸기오라. 정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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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찍는군가? 화장실 좀 갔다 하면 안 돼요. 정피아. 왜 차 앞으로까지. 옳은이 저기서 하잖아요. 아 오늘 봄이잖아요. 해가 좀 더 빨리 뜬잖아요 빨리 시작하고자 빨리 가서 일해야 해요 빨리 가서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해야 한다고? 뭐예요 이거? 바짝 바짝 왜 그래요? 그럼 어디 가면 돼요? 남원 남원이요? 뽑아요? 뽑았습니다 진행이 빠른데 오늘 왜 우리랑 일 많이 시키려고 대정리! 남원 대정리! 갑시다! 갑시다! 남원 가자! 남원 가자! 빨리 갑시다 갑시다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좋죠?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일을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네 우리요? 아니 갑시다 열척pen 아.. 해칭 root 1 2 4 5 6 15 15 근데 뭐 1위 크리에이티브에 삶을 시켜보는 거야? 41... 42? 43! 43! 100개! 난다! 난다! 나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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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잇다! 나잇다요? 나이스! 나잇다! 나잇다! Clo inte! derr Oui, enverte. É accoq! In the dawn hath larga Herr Romang Johanna Il 진해산에서 내려오는 전기가 날개오라! 자! 아! 전기가 날개오라, 진짜! 여기있다! 개집니다! 아, 여기로 내려가야 하나? 어! 가보시죠! 오, 저기 여기 집이 보이는데 와, 엄청 좋은 집이네요! 오, 그림 같은 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아, 잠깐만, 여기 잠자 있는데 아, 예! 아, 예! 예, 저희 KBS 다짜고자 마을밥상에서 나왔는데요! 어 아니, 우리 KBS 다짜고자 마을밥상에서 나왔는데요 아, 좀, 예! 들어가도 되나요? 예, 예! 집이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 그래, 안녕! 야... 와, 이거 너무 좋다, 지금! 이거야! 야... 야... 와... 야, 이렇게... 아, 근데 저거 뭐? 이 쿠션을 직접 쓰셨어요? 이거 전부 내가 이제 직접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찢느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야매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오... 오, 나를 검색해서 가지고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한 5년 돼 가면... 오, 5년 했냐? 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늘 그 입시,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 가르친다고 이제 오십 대 중반 돼가지고 이제 이만큼 내가 봉사했으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싶어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해 그러면 그 안정적인 걸 포기하고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뭐 내가 뭐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하는 게 아 다음 집은 또 어디로 갈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지 모르겠네. 주는 대로 먹어야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 다음 집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 그 마을 주민. 주민은 아닌데 여기 주민 사는데. 아 진주요. 아 여기 사실 얼마나 되셨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여기 초백이 계속 여기 사세요. 여기 고향이세요. 태인하게부터 저 하왕뿔하게. 거기서부터 태인 와서 지금 계속 여기서 살고 있어. 아 계속.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은.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몇 시에 하세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을방상에서 나왔는데. 공사는 무슨 공사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아니 아니 공사하는데 아버님. 무슨 공사하시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좀 많으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 동네 어른은 될걸. 아 그래요. 넘버 한 파이브 안에 드시나요. 마을 회관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 여기 밑에 저거 회관이지. 아 어디요. 여기 밑에. 아 이거요. 어 뭐야 하고 계시네. 근데 여기 여기. 어 뭐하고 계세요. 밭. 아 그래요. 어. 안녕하세요. 천왕봉도 비고. 천왕봉? 어디 있어요. 저거 천왕봉이지. 어디요. 천왕봉이야. 이야 여기가 다 보이는구나. 다 보이죠. 여기 지리산. 여기에요. 아 여기가 회관이구나. 야. 야 오늘 회관이다. 야. 모순이고 쥐고 댕겨요. 아 요거요. 마을 밥. 마을 밥상. 네. 한 끼 얻어먹어야 하는데. 아. 네. 한 경우는 여기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 계시나. 아 아무도 없어요. 아 아무도 없어요. 아. 네. 한. 아 아무도 없어서. 아. 밥 해 먹는데. 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거든. 선거가. 전국에 농축수염과 산림조합장. 1,300명을 한꺼번에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4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전국에서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선거가. 또 다른 마을에 간이 있어요. 다른 마을. 다른 마을도 있지. 아 그래요. 거기도 혹시 선거하나요. 다 선거해요. 살려면 다. 아 그래요. 얻어 먹으려면 차를 타고 요 밑에 가면은 빼. 그러니까 하왕은 가면은 사시사체를 밥을 해 먹어요. 하왕 주왕. 하왕 주왕 주왕. 그리고 허긋한 단체적으로 이 선거 단체적으로 가서 해버리고. 말일 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밥을 먹고 있으면 좋겠지 오늘. 오늘 산 마을 먹고. 하하하하 그러니까요. 다음 마을로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레스 고. 아. 아니 아니. 주왕으로. 주왕 마을. 주왕 마을. 아 배고파. 아 나 배고파. 세 번 마을 돌아다니실 때는 배가 그렇게 안 못먹었는데. 최초로 배고파. 지금 일어서는 우리 좀 뛰어다니시다 예? 초심을 갖고 아니 돌려보세요 지금 목이 잠기도록 어르신 내가 감을 찔렀는데 계십니까? 어르신? 계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계실까요?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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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여기서도 초심 타고 있어 주황? 여기 중앙마을인데 어? 여기도 사람이 없는데.. 어? 여기도 사람이 없는데? 실면 mukание 추구 한 번.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홍랭아! 홍랭이 왔다! 얼룽아 밥 받으실거야. 점점입니다. 정신이 가면 하고 지자여 갈 거 아니에요. 아 투르라고 추리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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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열이 오셨어 어머니께서 알아보시는 PC는 천백이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